이성이 귀여워 보일 때 2353님 읽어주시죠 이성이 귀여워 보이는 건 이미 그 사람을 좋아했을 때 생기는 감정 아닐까요? 제 썸남은 키가 무척 컸었는데 힙합 노래를 좋아했어요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들고 엉거주춤 긴팔로 허우적거리는데 그 모습마저 귀엽더라고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특히 랩하는 게 이거는 약간 근데 팁이긴 해 약간 이거는 저는 남자의 경우 말고 여성분들이 약간 이렇게 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쟤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이럴 때 약간 후두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요 요 요 막 이런 거 하면 난 되게 귀여웠었어 아 귀엽지 뭔지 압니다 근데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요 요 요 이러면 뭐야 조롱하는 거야?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 되게 어려워 뭔지 알지? 저롱까지 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? 저롱까지 느낀 적이 있어요? 그러니까 가끔 방송 같은 걸 하면 이제 막 초반에는 많이 딘딘씨는 래퍼입니다 이러면 아 래퍼 아시죠? 막 이러면 알죠 요 요 요 뭐 내 이름은 뭐지? 뭐 너는 딘디? 막 이러면 나는 뭐야 조롱하는 거야? 약간 이랬는데 약간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요 요 요 너는 딘디 뭐 디디디 이러면 귀여워 약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확실히 있어 있어 완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춤은? 춤? 못추는 사람이 막 아 저는 춤 못추는 사람 너무 좋아요 아 진짜? 너무 귀여워요 아 그래? 그럼 나 댄서들한테 인기 많겠네? 많을걸요? 그래 나 되게 웃기었던 게 그때 YGX에 여진씨랑 이삭씨가 우리 집에 와서 라면을 제가 해주는 콘텐츠를 찍었는데 내가 그분들 앞에서 춤을 춘 거야 음 근데 약간 여진이가 엄청 귀여웠을 것 같은데 얼마나 나를 모자르게 봤을까 막 이런 생각이 나는 혼자 막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분들이 너무 우쭈쭈 해주면서 막 어 좋아요 좋아요 막 어 느낌이 있어 막 이럴 때 나는 와 내가 얼마나 모자라 보였을까 막 이랬는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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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 그런 느낌인가?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귀여움이 있어 8611님이 여자친구가 애교가 정말 없는데요 제가 애교 좀 한번 보여줘 이러니까 제 생일날 자기야 사랑해 이런데 정말 정말 힘들게 그 말을 꺼낸 걸 아니까 그 모습마저 예쁘고 정말 귀여웠습니다 이거는 귀엽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헤어진 거야? 막 안 헤어진 거야? 귀여웠습니다니까 헤어졌다는 거야? 아니야 전 여자친구라고 했겠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저는 약간 이성한테 아 귀엽네? 라고 느낄 때 중에 하나는 초반에는 약간 연애 초반에는 서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약간 나의 힘듦을 감수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난 잘 안 씻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근데 막 무슨 막 만나러 나오기 전에 씻고 집 가서 씻고 뭔지 알죠? 잠깐 만났는데도 씻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의 본 모습을 그때 오히려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아 얘가 그 초반에 그럼 나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게 너무 귀여운? 오히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막 뭔가 현재 이거보다 그 과거의 개가 돼요 너무 귀여운?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노력하는 모습은 귀엽지 어떤 걸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 근데 진짜 약간 똑부러지는 사람이 냉철한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 몰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진짜 그때 죽는다니까 나한테 이거 안 하면 안 될까? 이러던 애가 막 나를 위해서 뭔가를 뭘 준비하고 있어 맞아 얼마나 귀여운데 좋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